생선을 구워 먹고 꽃게 두 개 미역도 넣으셨어요? 미역 이거 전복이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죽 써달라 그래 죽 써달라 그래서 먹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거를 몰라 야 이렇게 하나 갈아 놓으면 이거 몇 년에 쓰겠지 몇 년에 쓰시겠지 그렇지 고쌰 에이 그걸 또 한 사고 거치고 그라고 건전지 갈아 놨어 이제 뭐 계속 씻어야지 이거 갈았잖아 이거 흔 거 옛날 거 네 봐라 이거 또 어떻게 될까 뭐 이따 할까 이쪽? 네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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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세상에 그런 걸 생각을 해갖고 그러다 갖다 주고 그렇지 이제 완벽해 겁나게 자상하여 고맙습니다 두고두고 두고두고 생각나고 생각하고 그럴게요 아멘